세계 한인 무역협회 옥타가 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계 경제인 대회를 개최합니다. 특히 올해는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쿠바와 중남미 시장에 대한 설명 세미나가 진행됩니다. 총 40여 개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직접 참석해 1대1 수출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세미나에서는 쿠바에 대한 동향, 쿠바 시장의 어떻게 된 동향이라든가 세미나를 코트라에서 나오셔서 세미나를 직접 하실 겁니다.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2016 미주 경제인 대회는 수출과 무역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.